안녕하세요 칠하니입니다. 지금 방에 멤버들이 다 자고 있어가지고 소리를 크게 못내서 강제 asm을 틀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저의 2학년 학교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의 남은 2학년 학교생활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이로크 학교생활편 돌아왔습니다. 이따가 학교에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 등교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고요. 지하철에는 사람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니까 학교에 거의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자판기! 저희 매점이 아쉽게도 없어지게 되면서 자판기를... 자판기! 자판기 그래도 세대요 세대! 세대요? 세대요? 세대요. 자판기 최애템이 어떻게 되시죠 다들? 원래 초코캣이라고 담백제라 같은 거 있었거든. 근데 사라졌어요! 초코캣? 나 처음 들어봐. 빨리 이거 찍어주세요. 찍어야겠다. 저희 학교의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입니다. 지은 님은 안 되세요? 저요? 지은 님 일어나세요! 어머! 나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초코쿠키 있지 않았어 원래? 맞아요. 초코쿠키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과자들. 저의 투픽입니다. 칸초랑 쿠쿠자. 바다? 괜찮아 괜찮아. 그럼 저는 갈아 만든 대로 먹겠습니다. 갈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유의 조리폼 맛. 신기해 내가 찍어보는데? 그래 찍어주자 찍어주자. 땡큐 땡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갈비를 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고객님. 짜잔. 짜라라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이왕앤 2번 단장입니다. 아주 탁순이 귀요미 친구입니다. 우리 지안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나 진짜 지안이라고 한 거 처음 들어요. 고맙습니다. 아주 저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챙겨주는 친구들이에요. 위클리 화이팅!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페이는 다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빈이. 아이고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현입니다. 제가 지효의 BF거든요. BF가 뭐죠? 보이파이. 방금프렌드? 노잼TV.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차피 내일도 보고 내일도 째도 없냐.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 거일까? 닿지 연어? 짠! 저는 이렇게 회사로 출근을 했고요. 제가 오늘 레슨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다시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이 진짜 2학년 마지막 등교날이어가지고 그날도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그리고 아까 친구가 이걸 주고 갔어요. 제가 민트초코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까 받을 때 카메라를 못 켜가지고 지금 받고 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친구야 고마워. 잘 먹을게잉. 그럼 저는 다시 출근에서 열심히 레슨 받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학교에서 만나요. 저는 오늘 실기실 313 청소 담가입니다. 같이 해줄 친구예요. 힘내봅시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업식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끝! 오늘은 2학년 마지막 날! 3학년이 되시는 소감은요? 이제 우리 고3 되면 금지어 생기니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하세요? 오늘 학교 끝나고 저는 바로 연습 갑니다. 제가 귤을 먹고 와서 손톱이 조금 널한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타벌 알려주실 때 이거 뿌인데 얘를 이렇게 세 개를 잡고 세 개를 잡고 뿌이!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 사실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야. 나도 이 자세로 많이 앉아. 아 그래? 이게 뭐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3학년 오빠 지금 몇 번이야? 이거 뭐야? 저 카메라예요! 저 카메라예요! 3학년 때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세요! 난 주먹어. 대근상 받아요! 상장 수여식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상 한지효! 와! 와! 이곳에서는 후면이 단정하고 인사 정신을 최선할 수 있으며 수호를 지키는 이재범으로부터 학교 발전에 귀여워한 바닷프로 인상을 수여합니다. 왕 윽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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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2학년 안녕! 짠! 2학년 마지막 등교를 마치고 회사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오늘로써 2학년에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3학년 학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남은 1년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2학년 생활을 되돌아보면 재밌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오늘 제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 3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학교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1학년 때부터 3학년 학교 생활도 함께 해줄 우리 뮤지컬과 12기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분들께도 더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고 너무 덕분에 행복했다고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의 왕언니 3학년이 되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삼이라니 안녕